커피 내리고, 스마트폰 충전하고, 정수해서 물 마실 수 있는 휴대용 꿀템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메리즘입니다. 저는 외출할 때 짐을 많이 챙깁니다. 혹시 모르니까 하는 마음 때문인데요. 그래서 휴대하기 좋은 제품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은 굳이 쉽지만 있으면 좋은 그런 휴대용 꿀템 3종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휴대용 커피기기를 전문으로 하는 브랜드, 와카코의 휴대용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 피코프레소인데요. 보통 에스프레소 머신하면 이런 큰 기기를 사용합니다. 커피의 풍미와 깊이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는 높은 압력이 필요하거든요. 또 원두를 갈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다양한 과정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기능이 들어있는 고가의 제품이 많습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브래빌의 바리스타 프로 BES878도 그런 제품이고요. 이런 고가의 장비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휴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점을 보완한 휴대용 에스프레소 머신들이 있습니다. 물도 끓여주고 반자동으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이런 반자동 머신이 있어요. 휴대용 반자동 머신은 충전을 해줘야 합니다. 또 보통 9바 정도의 추출 압력을 가지고 있어요. 피코프레소는 충전이 필요 없어요. 제품 측면에 있는 피스톤을 손으로 펌핑만 하면 됩니다. 무려 18바의 강력한 추출 압력으로 깊고 풍부한 에스프레소를 내릴 수 있어요. 사이즈도 텀블러와 비슷한데요. 구성품은 이렇습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해요. 퍼넬을 바스켓 위에 겹친 뒤 분쇄된 커피를 바스켓에 담고 분배 도구로 바닥을 저어줘요. 템퍼가 퍼넬에 닿을 때까지 눌러주고 샤워헤드를 장착한 뒤 포터필터에 바스켓을 장착해요. 물탱크에 끓인 물을 채우고 덮개를 닫아요. 펌프를 하면 에스프레소가 추출됩니다. 참고로 에스프레소를 내리기 전에 물탱크에 물을 채워 펌프를 통해 제품을 예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에스프레소 머신과 컵을 뜨겁게 만들어주면 추출된 에스프레소의 온도가 유지되어서 가장 좋은 맛과 향을 내거든요. 또 에스프레소의 특징인 크레마 형성이 잘 돼요. 다만 피코프레소로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내리기 위해서는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원두의 분쇄 정도예요. 에스프레소 추출 전 원두를 알맞게 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핸드밀 그라인더 중 가성비가 좋은 것으로 유명한 홀츠 클러츠의 에픽 그라인더 매버릭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라인더 상단을 돌려 분쇄 정도를 조절하면 되는데요. 이 제품 기준으로 여러 번 시도를 해봤어요. 50 이상으로 분쇄하니 에스프레소가 줄줄 흘러나오더라고요. 딱 적당하다고 느낀 정도는 곱게 갈았던 36에서 38 정도입니다. 양은 16에서 18g 정도예요. 에스프레소가 쫀득한 느낌으로 추출되고 크레마도 잘 형성되었어요. 저도 초보 수준이라 사용해보면서 적절한 세팅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피커프레소의 진짜 장점은 캠핑이나 여행을 가서도 이런 좋은 퀄리티의 에스프레소를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귀찮게 들고 나가서까지 사용하냐 싶겠지만 이런 취미 있는 분들은 또 다 이해하실 거예요. 오히려 나가서 이런 낭만을 즐기는 게 또 매력이니까요. 캠핑이나 휴대용이 아니어도 저 같은 초보들이 에스프레소에 도전해보기 좋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기기 자체가 작아 보관하기 쉽고 사용 방법도 간단하니까요. 또 큰 장점 중 하나는 부품 분리가 하나하나 되니까 세척이 편합니다. 참고로 정식 수입품을 구매하면 하단에 고유 시리얼 번호와 워런티 카드가 따로 있으니까 꼭 확인하세요. 이게 있어야 AS가 되거든요. 세로 10.6cm, 가로 7.8cm에 350g밖에 되지 않고 퀄리티 높은 파우치까지 있어 휴대하기 편한 제품이지만 두 가지 정도 단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물이나 원두를 넣을 수 있는 양이 작아 한 번에 적은 양의 에스프레소만 추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추출을 몇 번 하다 보면 머신 전체가 뜨거워져서 화상을 입지 않게 조심해야 해요. 이런 전용 가죽 커버를 따로 판매하는데 18,700원입니다. 처음부터 같이 기본 구성에 포함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일단 커피 맛이 좋으니까요. 앵커는 구글 엔지니어 출신인 스티븐 양이 설립한 브랜드입니다. 주로 스마트용 충전기나 보조 악세사리 등을 판매하고 있어요. 앵커의 제품은 성능과 완성도가 높아서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서드파티 브랜드로 꼽힙니다. 저 역시 기존에 앵커 737 파워뱅크 제품을 사용했어요. 24,000mAh에 입출력이 140W로 한마디로 성능이 짱짱한 제품인데요. 구매 후 촬영 때마다 매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 제품을 많이 추천했어요. 다만 아쉬웠던 점은 큰 용량과 성능인 만큼 크기도 크고 무거워요. 휴대성을 생각해 좀 더 작고 업그레이드된 이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이 제품은 2만 mAh의 대용량 배터리인데요. 총 200W의 출력이 가능하고 단일 포트로는 100W까지 가능해요. 평균적으로 스마트폰의 충전 속도는 5W에서 12W 정도이고 15W 이상이 고속 충전으로 분류돼요. 맥북 프로의 기본 충전이 67W에서 96W 정도이니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보조배터리는 휴대성만큼 충전 속도가 빨라야 잘 쉴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충전하려고 들고 다니는데 충전 속도가 느리면 그만큼 불편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충전 속도를 꼭 확인하고 구매하셔야 해요. A1336의 포트는 상단에 C포트 2개, USB포트 1개가 있어요. 포트 3가지를 동시에 사용 시 상단 C포트가 최대 100W, 하단 C포트가 최대 60W, 우측 USB가 최대 40W 충전이 가능합니다. C포트 2개만 사용한다면 각각 100W씩 사용이 가능하고 C포트 1개와 USB 1개 사용 시 각각 100W와 65W 사용이 가능해요. 이런 충전 속도는 LCD창을 통해 충전 속도와 시간까지 확인이 가능해요. 737보다 더 높은 출력을 지원하는데 이전보다 작은 사이즈고 무게도 520g으로 더 가볍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무게가 가벼운 건 아니지만요. 또 하나 다른 점이 있는데요. 바로 충전 베이스 스테이션의 도킹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앵커의 프라임 충전 베이스 스테이션 A1902는 A1336을 선없이 자석으로 도킹해 편하게 고속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보조배터리도 충전을 그때그때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게 꽤 번거롭거든요. 직사각형의 납작한 스테이션에 툭 올리면 자석으로 착 붙어요. 앞쪽에 LED를 통해 충전 중 표시가 됩니다. 상단 무선 충전 외에도 측면에 USB-A 포트 1개와 C포트 2개가 있어요. 최대 4개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건데요. 포트 4개, 3개, 2개, 1개 사용 시 최대 충전 속도는 이렇습니다. 상단 포고핀이 맞는 제품이라면 앵커 제품 외에도 충전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세요. 데스크 위에 이거 하나만으로 여러 가지 제품을 충전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앵커 보조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추천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두 개 조합으로 정말 잘 사용하고 있지만 역시 휴대성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A1336 같은 경우에는 촬영할 때 노트북이나 다른 촬영용 제품을 충전할 때 사용하기 좋지만 스마트폰만 들고 다닐 때는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그래서 앵커의 도킹형 보조배터리인 A1653도 구매해봤습니다. 요즘 이런 보조배터리 많이 사용하잖아요. 앵커 제품 역시 접혀있던 C타입 포트를 펼치고 스마트폰에 연결해 사용하면 됩니다. 크기도 작고 무게도 101g 정도여서 이렇게 스마트폰에 부착해 들고 다녀도 부담 없어요. 앵커 제품답게 22.5W 고속 충전을 지원해요. 용량도 총 5,000mAh이고요. 보통 아이폰이나 갤럭시의 가장 상위 기종이 5,000mAh 미만이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을 완충하는 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은 앞쪽 LED를 통해 표시돼요. 최근에는 이 제품을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들고 다니기 부담이 없으니까요. 브리타는 1966년 독일에서 설립된 정수기 브랜드입니다. 특히 간이 정수기는 전세계 점유율 1위고 대명사급으로 유명합니다. 활성탄 필터만 갈아주면 저렴하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혼자 사는 분들이 수돗물을 정수해서 마시는 용으로 브리타 제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유럽의 물이 석회질이 많잖아요. 그래서 석회질을 제거하는데 특히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정수 텀블러입니다. 해외여행을 가면 물갈이를 겪는 분들이 있어요. 석회질이나 미생물 함유량이 평소랑 달라서 신체적 거부 반응으로 복통을 유발하는 건데요. 큰맘 먹고 간 해외여행에서 복통 때문에 스케줄을 망칠 수 없잖아요. 이 텀블러는 수돗물을 텀블러 병에 넣고 필터와 연결된 빨대를 통해 물을 마시는 제품이에요. 768ml로 꽤 대용량이고 보틀캡과 손제비가 있어 휴대하기 편합니다. 가방에 걸고 다녀도 문제없어요. 전체적으로 내구성이 좋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참고로 필터 때문에 물이 시원하게 올라오진 않아요. 그래도 물갈이로 고생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생수구매 비용과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요. 물론 일정 기간 사용 후 필터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로 들긴 합니다. 필터 1개당 약 2개월 정도 사용이 가능해요. 약 151L 정도의 정수 능력이라 꽤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여행은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지만 무엇보다 먹고 마시는 문제는 정말 신경 써야 하잖아요. 브리타가 믿고 쓸 수 있는 브랜드인 만큼 오래 여행을 가는 지인에게 선물용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휴대에서 사용하기 좋은 3가지 제품을 추천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리뷰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 봐요.